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합산과세는 이름 그대로 합쳐서 더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우리 누진세 제도에서 엄청 불리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합산과세를 하게 되면 분리과세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세금은 뭉쳐서 내면 죽어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흩어져야지 삽니다. 아셨죠? 그러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텐데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소득의 종류가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소득을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자기가 사업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업소득에다가도 과세를 해요. 여기에 나오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 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용된 사람들 있죠? 고용된 월급 받는 사람들 소위 월급쟁이들한테 소득이 생기죠? 그 월급에서도 그것도 소득이니까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령 정기예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1년 뒤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이자를 받는데 국가에서 그게 이자소득이에요. 이자소득. 그런데 국가에서 잠깐만 어디 가니 하고 잡고 이자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각각의 소득을 이렇게 다른 소득도 있는데 이렇게 다 자세하게 분류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업소득도 1억 있고 이자소득도 1억 나오고 근로소득도 1억 해서 여기 과세표준이 이렇게 각각의 소득에서 과세표준이 1억씩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분리과세에서는 이 각각의 소득 동일한 사람이지만 각각의 소득을 따로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누진세, 누진세 하에서의 세율이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부터 2억 사이에서는 20%, 2억부터 3억 사이에서는 30%라고 이런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제가 되게 단순화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각각의 다른 소득에서 1억씩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 1억에 10%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1억씩의 10%를 곱해서 각각의 소득에서 천만 원씩의 세금이 나왔네. 그래서 합이 얼마 나오냐면 3천만 원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이게 분리과세할 때예요. 분리과세. 그런데 이번에는 합산과세를 만약에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따로따로 10%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일단 더해요. 더하면 3억이 되죠. 그러면 이 3억을, 이 3억 전체에다가 조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이 3억 중에서 1억은 10%,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에는 또 20%. 그리고 나머지 1억 있죠. 2억을 초과하고 3억 사이에 1억에는 3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기 1억 이하의 10%, 이번에 1억에서 2억 사이에 있는 이 1억의 20%, 그리고 마지막 1억에다가 30%를 누진세 하에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합쳐가지고 6천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보면 분리과세일 때 한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냈지만 똑같은 소득을 냈지만 분리과세일 때 3천만 원인데 합산과세니까 6천만 원, 거의 두 배가 나왔네요. 그 이유는 누진세는 이 소득을 합산해서 합쳐가지고 누진세로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율이 점점점점 합산 시에는 올라가죠. 분리 시에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세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누진세 때문이죠. 아셨죠? 왜 뭉치면 힘든지 아시겠죠? 그죠? 따로따로 내야지 더 좋은 겁니다. 실제로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대법원에서 위험 판결이 나가지고 없어진 제도인데 부부 합산해서 세금을 걷는 이런 세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 판결이 나서 이게 없어졌는데 만약에 부부 합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가령 1년에 1억씩 번다고 쳐봐요. 1억씩. 1억씩 벌어.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각각 얼마씩만 내면 돼요? 그냥 천만 원씩만 내면 되죠. 각각 분리. 그런데 부부 합산이란 말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냐면 이제 소득이 2억이니까 니들은 부부니까 합산과세해야 돼서 이 2억을 여기다가 합산과세로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천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20%는 2천만 원이니까 세금이 결혼하기 전에는 얘네 둘이 합쳐서 2천만 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3천만 원 된 거야. 소득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 판결을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 합산과세가 있던 시절에서는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 이혼해. 그렇게 이혼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세금은 줄여야지. 우리 위장 이혼하자. 그래서 서류상으로 그냥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의외로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위장 이혼해놓고 다시 안 돌아온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분리과세 합산과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다 보면 세금에 대해서 누군가 내지는 세금을 낼 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내야 될 세금은 이거를 합산과세 합니까 아니면 분리과세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 세무사가 이거는 분리과세니까 괜찮아요 라는 말들을 듣거나 신문기사나 그런 데서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